안녕하세요 꽃그림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 수채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초보 독학자들을 위한 네 번째 영상 이번 영상은 한 번째 자음을 중심으로 필압에 따라서 여러가지 글꼴로 변화를 주면서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음을 여러가지 글꼴로 연습한 뒤 초성, 중성, 종성을 붙여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 단어 연습을 하고 문장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글꼴의 자음을 연습하기 전에 글자 하나하나의 변화를 표현하며 연습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초성을 굵게 중성, 종성으로 가면서 점점 굵기를 얕게 쓰면서 연습하시고 또 반대로 초성을 얕게 중성, 종성으로 갈수록 반대로 글자의 굵기를 커지게 표현하며 부수 필압 조절을 하며 자유롭게 응용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단어나 문장 글씨를 쓸 때는 글씨 전체가 초성, 중성, 종성의 강약을 줄 때 통일감을 주시면서 연습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 3 5 4 4 5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부터 한 번째 자음을 기본으로 써본 후에 필압에 따른 여러가지 글꼴의 다양한 형태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표현해서 귀여운 느낌의 글꼴을 써 보았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에는 글자의 리듬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울기를 주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를 주면서 쓰면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을 누르는 힘인 필압을 조절하면서 여러가지 글꼴 써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쓸 때 구도 잡는 방법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